안녕하세요. 돈 많이 들어? 아니요. 공짜예요. 진짜로? 빨리 해 줘. 이렇게 불러주세요. 이게 이거거든요. 이걸 클릭을 하면 연결이 되잖아. 이제 노래 어플 설치해서 노래를 들으면 돼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. 이거 회원 가입하면 괜찮은 거예요? 다 분명 쓰지. 그렇죠.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. 분명요? 거의 다 쓰지 않을까요?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? 아, 그래? 한 달에 오척 어려워. 더 이상 나오면 안 돼요. 심오. 강아지 전체 동의. 네. 제가 노렸어요. 그, 그냥. 형은 이렇게 동의 없이 더 많이 노려버렸는데. 비닐번호가 세 개가 동시에 되면 안 돼요. 느낌표, 느낌표, 느낌표. 이렇게 되면 안 되고. 이거 다 왔지. 아니요, 여기. 여기 나와있어. 아, 이거 또 어려워. 피곤해. 못했어. 아, 이거 흥하게. 네. 또 손. 한 번만, 마지막으로 쓰시는 거예요. 이것만 하면, 이것만 하면 돼요. 거의 90%로 왔습니다.